다 잡았나? 응 그닥 튕겨서 팔을 부러뜨린 다음에 칼로 그냥 맞아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보팔검이 최고시다 아까 그거 좀 아깝다 맞죠? 이게 뭐예요? 어 깜짝이야 이거 들어가봐야지 아 올라갔다 갔어 아무데나 가도 돼 네 이름을 쫄깃쫄깃하게 해줄 시간이랑 낼리스 오 하트 영화는 왜 태풍 감 음 음 음 음 전 4번 3번 에이 몰라 아무거나 해도 되죠 응 음 진짜 맞았어 맞았나봐 맞았어 맞았나봐 빨간물량 저거 먹어요? 장미묵감 오오 아 여러분 전체 체력 하나도 늘어나는 건가 저거 보면은 4분의 1이 모았으니까 그런거 아닐까? 일단 어차피 이지라서 상관없어요 맞아요? 음 죽인족에게 이빨도 쓴다 일단 뚫어 아 진짜 시원시원하네요 정답은 없는 거래? 흠 흠 다들 좀 질투나서 여러분 채팅창 보니까 막 1번 3번 막 4번 아우 4번이면 바보야 말했거든요 맞추니까 괜히 질투나가지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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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는 저 혹시 그냥 내 제 방에서는 엘엘 한판 하고 와도 돼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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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날이 너무 덥고 흐흫 힘들어가지고 흐흫 저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았더니만 흐흫 흐흫 아 어떡하지, 봐드릴까? 흐흫 흐흫 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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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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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흐흫 흐흐흚 흐흫 흐흫 뭔 소리? 소리? 아니죠? 어? 야 나이스 마침날 됐네요 보통 저렇게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소인해가지고 저런 길이들이 숨어 있어 그만 일어나 무서우니까 이 상태로 다 먹고요 아 지금 몸이 허해졌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죽을 것 같애 그래? 봐드려야 되나? 어? 뭔 소리가 뭐 있었는데? 뭐 그냥 쓱 지나간 거야 어디 봐야 되는지 저기 이빨이 있다 그러네 이게 왜 있어야 되는 거지? 헤엄쳐도 돼요? 얼어죽나? 깔끔하시네 아이 가만 있어봐 지금 어떻게 가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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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거기 딱 그 표시가 나있잖아 저 안을 못 들어가요? 이빨 표시가 날 유혹했는데 이빨 표시 거기로 가봤으면 되는데 거기 탔으면 아마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냥 갑시다 에잉 이지인데 뭐 맞아 여기는 망아지 어? 이거 왜 이러지? 돼지코 소리 응 돼지코 소리 돼지코 소리 어디지? 근데 이게 지금 시점이 조정되어 있어요 왜 안 깨지지? 뭐지? 돼지코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즉슨 킁킁 어? 분명히 들었는데? 응 자 여기로 들어가면 시점이 이렇게 되거든요 들리시죠? 응 콩콩 으응 크 이건 안 깨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그쵸? 그리고 킁킁 소리는 이러면 안 들려요 어? 아 어딨어? 다시 돌아가느냐? 다시 돌아가 봐 그러면 아까 이빨 먹을 걸 한 대로 그게 어디였죠? 글론 아니고 거기 아니고 그 반대쪽 밑에 쪽 아니었네 반대쪽이에요? 여기 점프하고 어? 죽지도 못한다 이제 죽지도 못하냐? 죽을 수는 있네 다행이네 그냥 갑세 그냥 가요? 응 그냥 가 김시문 일단 저기 밑으로 와야 되겠죠? 응 아 돼지코는 꼭 잡으라고 그랬는데 어? 이상한 게 막 뼈가 뭐야! 나 완전 진짜 이게 그런 거네요? 잽싸게 빨리 빨리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 갔어요 뼈가 막 뼈가 막 그러니까 데지코는 거의 아이템 아니면 기억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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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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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되는 거였네요. 독수리. 아 뭔가 모든 게 너무 예뻐. 소유는 여기 있으면 순견인 비닐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 오네요. 독보에노. 난파선 상어가 대포탄? 그리고 기회를 피하세요. 리프트가 어디서 대포를 봤어? 폭렛 투하? 오케이? 갑자기 미니게임 같은 건가요? 아유 우리 애기. 참. 내가 공간을 피했었어. 참 잘 피한다고요? 진짜. 쟤네들은 일직선으로 날아온다구. 어떤 무빙도 없어. 진짜. 게임에 소질이 없다는 걸. 진짜 게임에 소질이 없다는 걸. 아유. 아니. 민두컴. 여기선. 안 터지나. 위에서 쏴야지 아니 너무 위에서 쏘잖아 터뜨네 이건 어느정도까지밖에 안 저거 터뜨려 터뜨려 이거도 터뜨릴 수 있어 지금 저것도 터뜨려 터뜨렸어 저거 무우를 쐈어야 했는데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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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렵게 한다 이거 되게 쉬어가는 페이지로 주는 미니게임 ê 여기서 목숨 쓰라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쉬라고 만든 미니게임이거든. 어우, 바뀌었어. 이제 집들인가봐요. 멋지죠, 락키, 그리고 나도. 아드바럴소는 제船들에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튼, 내가 넌 여행을 알고 있었어요. 기억이 필요하다면, 너는 스테이션 마스터의 스테이션의 라인은. 민어공주 같은 느낌이네. 헬로우는 것 같다. 헬로우는 것 같다. 더 이상, 이건 왜 저래. 그리고는 다른 캐릭터가 없었다. 더 이상, 지금 시작된다. 나는 이슬에서의 시장의 라인은. 이 지대가가는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은 다가고 싶다. 다가고 싶다. 그가 나의 스테이션을 안 한다고. 다가고 싶다. 다가고 싶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름을 불러서는 안주ous 니가 자꾸 스페익스바를 누르면 이런데서 저는 안울렀어요 제 아무 거 진짜 안울렀어요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드림 왜? 안정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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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투가사에 숨진다 근데 안정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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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길래 이렇게 말하는 건 없가지고 옥수의 공연 거짓말 장애애고 일단 뭐 반짝거린다 물속이네요? 점프 안되거나 그런일 없겠지? 똑같이 하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꼬리에 마치 그 심해 뭐 이런걸 달래 있잖아 저것 때문에 숨 쉴 수 있는건가 보네 악당은 머리에 기계 무자를 쓰고 있었다고 하다만 나한테 그런 꼴사나운 물건이 있는걸 발견된다 그걸 태우는 그가 존재했다는 모든 일은 없어버릴거야 낙당 기괴한 모자를 쓰고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가끔가다 이렇게 시점고정인데 되게 불편한 부분이 조금씩 있어 물속이라서 머리카락도 이렇게 해놨네요 그냥 왔던거였고 저기로 왔었어요 어차피 와 이거 진짜 근데 그래서 감탄하게 된다 어? 저길 가라는 얘기 같은데 여기 뭐가 있나? 아니? 그냥 이거 침몰한 아냐고 보여주는거구나 멜미젤 뭐지?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페둘로 봐 점프하면서 칼이 안써지는데요? 그럼 그냥 가 뭐 빛나냐? 데코레이션 어? 전 저기를 가야되네요 응 그냥 점프서 가고싶다 뭐지? 피하는거겠지 피하는건가? 타고 가는거 아니고? 빨간색인거는 보통은 위험을 표시하는건데 한번 타봐 아니에요 왜? 타봐야 알지 보통의 사람 심리는 빨간색을 좀 피하고 보지 정렬의 빨간색을? 타고 시키는건가? 하지만 탔으면 죽었을거 같긴해요 총 다시하면 되잖아 맞아 이거 꿈나 뭐하니? ㅋㅋㅋㅋ 아 아무것도 아닌가 어 저기 왼쪽 왼쪽? 왼쪽에 먹을거 있잖아 먹을거 거기 여기.. 눈썰미가 없는건가.. 먹을 거? 가봐 문 왼쪽 들어온 문 왼쪽 봐봐 오오 아 먹을 거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 말을 때린대 오오 황금이빨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눈썰미가 좀 일반인에 비해 한 20% 정도밖에 없네요 제가 봤을 때 매우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는 시야가 좁다 저건 타고 가도 될 거 같은데 진짜로 타! 누가 봐도 타라고 되어있잖아 저거는 나 타세요 이렇게 되어있잖아 빨간 건 안된다 모르지 그거야 근데 아무래도 빨간 거 빨간 타봐 한 번 어떻게 되나 거기서 앙탈이야 아니 앙탈 부르더니 잘됐다 짜증 황글러 왔는데 아니 여기 신기 불편하시네요 아니 갑자기 앙탈 부르니까 아니 이거 왜 두 번 밖에 안되지? 아 그냥 누르고 그냥 활강으로 쭉 내려가면 되는 거를 아 뭐지 뭐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쫌 빠고 누르고만 있어봐 한 번 더 확인해야돼 내려갔다 와야지 아 뭐 있다 아 저게 왠지 제대로 되어있는 거야 뭔가 막 놓친 것 같아서 시 아 나 지금 봤다 여기가 여기가 결국 앨리슨의 집이네 아 그러네 리데리라고 써있네요 서재로서 아 부실에 꽂아있었다고? 어 얘가 부실인게 아니네 아 그니까 지금 자기가 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지금 지워져 있는 거야 아 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응 나쁜 기억은 지우자 해서 기억을 지웠잖아 응 근데 자기는 불을 지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원더랜드에서 계속 기억을 조금 조금씩 되찾아 가면서 나는 분명히 불씨가 꺼져있는 걸 확인하고 나온 것 같아 그쵸 라고 이제 기억을 이제 찾은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그지? 나도 이거 한 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이야 어디 뭐예요? 실체가 어떻게? 뭐지? 이거 어떻게 뭐예요? 아 뭐가 어떻게 하는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뭐지? 뭐 나갔어 뭐지? 이 상태로 사서는 소리는 없는 건가요? 뭐 여러가지 무기를 다 해봐 근데 나한테 물어보셔서 나한테 기억 안난다구 반사 반사 폭탄가질 때 어! 나왔네 나왔네 지금 실체가 보이잖아 이제 죽은거 같은데? 죽었네 사람 없어졌잖아 이거 뭐하는 애인거에요? 그냥 적중에 하나지 뭐하는 애야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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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어렵게 될 줄 알고 사장님 하시라고 패드도 해놨는데 히힝 아니 얘면 너무 쫄 필요가 없어 히힝 너는 이지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맞아요 저쪽에 길이 보이지? 길이 보였지? 방금 전에 길이 보인 거 못 봤어? 너 혼자 한번 못 봤구나 또 이거 꼬박꼬박 먹고 가야죠 어 봤어? 제가 기다려야 돼 무서우니까 저거는 높길 점프하는 버섯일 거야 아마 버섯 근데 어디로 가지? 아까 전에 바로 보였는데 진짜 너는 눈썰미가 일반인의 20%보단 한 12%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안 보였어요 어디로 가요? 못 봤어요 아까 소이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안 보이는 발판이 하나 있었어 어디요? 어느 쪽이 있까요? 그걸 지금 네가 빙글빙글 돌아서 나가 내가 거기다 아니? 어쩌? 안 보였어요 자 다시 가면 되니까 아니 왜 왔던 길로 돌아가 아니 여기를 보고 있니? 헷갈리게 딱 앉아봐 딱 딱 어디요? 저기 넘어가 넘어가 일단 아니 여기 넘어갔다가 지금 넘어가! 가라면 좀 가자 날 더우니까 가라면 가자 어? 자 잘 봐 네 잘 봐 저기 앞에 저 앞에 보이지? 저기도 바로 저 앞에 바로 저 거야 저 거야 알았지? 작아진 체로는 점프 못하나? 아우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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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진 체로는 점프 못하나? 네 작아진 건 아무것도 못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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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아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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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회 한번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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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제 저런 거 안 가도 사실 스토리 깨는데 이쪽 분명히 기억이나 템이거든 이쪽 길은 귀여운 건데 진짜 중요한 거 같긴 한데 응 뭐 어쩌게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긴 하지 아 답답하네 이거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나에게 두 번 접가면 돼 그게 그렇게 안 되죠 지금 봐 두 번이 안 눌러줘 왜 뭐지? 아니면 그냥 활강만 해 누르고만 있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야 그런가? 어렵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두 번만 두 번 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할까요? 그래도 갈 수 있... 가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린데 됐잖아 그 다음에 내려올 때에 샷 샷 어디서 ар 포키 걔 누르고 있으라구 정해줄 WEN 누르고 있으라구 묵 Mutta 너 춤췄다는 거 뻥이지? 요즘에 무슨 학력위조 이런 거 타도화나가지고 아니 이런 어떤 피지컬로 춤을 췄다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그렇게 하는 게 다야 니가 붙기면 4번 점프할 수 있다는 것부터 내가 봤을 때 좀 불안하더라고 아무 그게 아니거든 점프 누르고 있는 게 훨씬 멀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헤매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점프 3번이 아니라 점프한 다음에 쭉 활강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거 움직이니까 그냥 버텨 맙소사 뭘 맙소사에 왔다갔다 그게 아니라요 저 이거 다시 고대로 들어가야 되네요 잠깐만 봐봐 다시 좀 둘러봐 끝에 가서 둘러봐봐 아닐 수도 있잖아 끝으로 가봐 가보라고 좀 갔어요 그 다음에 좀 맨쪽으로 여기저기 좀 둘러보란 말이야 돼지컷소리가 더 들리지 저쪽 좀 더 가봐 끝으로 좀 아아이 지금 둘러보라고 돼지컷소리 못 들었어? 둘러보라고 둘러 이렇게 안 죽으니까 안 들리는데 어 들린다 둘러보라고 무슨 말이야 둘러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아 둘러보고 있어요 전후 좌우로 둘러보라고 이쪽 저쪽 뭐있나 이렇게 살펴보란 얘기야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어? 어? 여기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왼쪽을 보니까 뭔가 소리가 들리잖아 저기 있잖아 둘러보라고 어디가 여기 쏠라구요 멀리까지 가만히 그렇게? 그니까 왜 썼으면 되지 뭐 주나? 길을 주겠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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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사장님 에이 너머라고 그러지 마세요 둘러보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게임이 만들어진 이때까지 게임은 다시 돌아가라고 생각은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이때 그런 적이 없잖아 이 게임은 다시 왔던 길을 웬만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지 않아 그렇네요 황금이빨 들어가 어디가 뭐 어떻게 여기 돌아가는 거 온 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앞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 저쪽으로 갔어 저기 뭔가 얘네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들 있잖아 거기서 좀 길을 좀 봤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렇지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진 않을까 한 번에 아 여기가 원래 왔던 길인데요 이쪽으로 가야됐네 이거는 죽으면 어? 잠깐 그냥 아이템 여기는 그냥 아이템 있어요 지금 저기 옆에 내려가서 막 이고 울리고 근데 어쩜 빨간거 밟으면 점프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냐? 이씨 엄청 쉽게 막 다음 스테이지로 가고 이런 거 아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리가 없어요 아 돌아가야 돼 아 잠시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홀박시 전하는 동안 과연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딱 근데 다솔이가 너 보면서 이러니까 되게 웃긴다 죽고 싶냐고 흑유흑유를 하러 딱 오잖아요 다솔이가 흑유흑이라고 자랑자막께 뭐라 differences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미리 쓰였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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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comprised 죄송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입으로 들어 올께요 뿅 seu 다소 여행